키조개는 못 잡고 해삼 보이시죠? 해삼 잡으러 왔습니다 새끼는 많아 먹을만한 사이즈가 한 마리 있네요 잡아갈게요 가리기는 몰라 싹 여기 있죠 여기 짜고 됐어 해삼 잡아야지 키조개는 낮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다 뽑아갔는데 저 깊은 데 스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키조개가 좀 있는가봐요 깊으니까 저희는 워킹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잡을 수 있지만 그치고 워킹하는 사람들은 오늘 낮에 물이 마이너스 3 이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물색도 안 나올 뿐데로 기조개 자체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해삼 잡으러 왔어요 여기 해삼 잡으러 왔어요 이어 조개 무섭 약 팬스 좀 큰 애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해삼을 잡으러 갑시다 해삼을 잡으러 갑시다 해삼을 잡아서 최종 조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삼이 이렇게 작은 애들은 많아요 많은데 큰 애들 찾아보겠습니다 해삼을 돌틀 사이에 잘 보시면 지금 야간이라서 많이 나와있을 거에요 낮이 조금 작았는데 큰 놈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깊은데 깊은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깊은데 봐야 되겠어 또 해삼을 깊은데 있는 놈을 또 잡아요 잘 보면 해삼을 볼 거에요 지금 야간이라서 얘네들도 먹이 사냥을 하러 야간이 나오니까 잘 찾아보면 있을 거에요 깊은데는 잘 안보이네요 일단은 잡아가지고 한 마리 더 보여드리고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드렸으면 여기 있네 해삼이 지금도 보이시려나 야간인데 돌틈이지 돌틈 여기 보이세요 돌틈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삼 이렇게 해삼이 이렇게 해삼이 이렇게 있죠 이제 한꺼번에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다가 양꺼번에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애기 해삼들은 많은데 애기 해삼 사이에 보면 큰 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돌틈 사이에 이렇게 딱 보시면 얼마나 사이즈들이 이렇게 나와서 오우 손랑 추워 아우 손가락 쉬어 손가락 감각이 없네 오늘 그나마 날씨가 좋은 편이에요 아우 어제 밤에는 바람이 엄청 불더만 오늘은 그래서 바람이 없어요 키조개 나오는데는 물색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삼 잡으러 왔어요 해삼 바다는 오면 뭐라줘 내어주니까 아 우리 여왕님이 멋쟁이라 먹을만큼 가져가라고 이슬에라도 한 병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 좋아 좋아 근데 해삼이 여기도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야간에 나와있네 어 보이시려나 어 한 개가 더 붙었네 자 해삼 솔랑 아 아 아 아 또 보자 여기 바위 밑에 틈 여기 잘 봐야돼 봐요 여기 또 있죠 흑해삼은 안 보는데 자 보이시죠 또 있죠 지금 지금 바위 밑에 잘 봐야돼 일단은 물을 물을 찌사줘 물 찌사 이렇게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있을거야 또 보야될까 소리로 이렇게 숨었냐 이렇게 숨어있어 아 잡아 잡아 됐어 잘 봐야돼 물 벗고 나가서 봐야되겠다 일단은 잡고 세정조각 보여드릴게요